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. 이번에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은 구데타마입니다. 구데타마 댓글로 요청해주신 아이 중에 하나고요. 아리아빠 다음으로 그리고 또 네즈코 다음으로 요청해주신 구데타마. 그 구데타마는 요 아리아빠나 네즈코보다는 세상 단순하게 생겼죠. 그 단순한 게 원래 제일 귀여운 거 아시죠? 그래가지고 구데타마 좀 느른한 이미지 그 게으른 이미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누워있는 구데타마를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. 이런 식으로 그 턱 깨고 있는 그 와식 생활을 하는 구데타마를 해보려고 했어요. 뭐 별로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만들어 봤거든요. 자 구데타마 나와줘요. 쇼옹 근데 생각보다 별론 거예요. 이게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지 제 맘에는 별로 안 들더라고요. 이게 이렇게 놨을 때 모습이고 이게 정면 샷이거든요. 이게 생각보다 이 실이 너무 커가지고 두껍다고 해야 되나? 얇은 실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실로 했냐면 이 구데타마는 노른자색은 여기 겨자색으로 그 겨자색? 노른자색? 아! 리리아주로 했고 하얀색은 또 리리아주로 했어요. 근데 너무 두꺼워. 차라리 크게 만들었으면 구데타마를 큰 사이즈로 만들었으면 이 실이 어울렸을 수도 있는데 아 살짝 망한 듯함용 그래서 구데타마 이거 나름 귀엽게 봐주십시오. 누워있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이 구데타마도 맘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거든요. 따라오세요. 그 코바늘은 3호 사용했고요. 흰자부터 만들었거든요. 흰자 여기서부터 1단 원형뜨기 8코 16코 24코 32코 32코 40코 아 40코 그리고 그리고 이쪽이겠죠? 32코 24코 16코 8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져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살짝 고정을 해줬어요. 하얀색 실로 그리고 이제 구데타마 노른자 노른자는 아 팔다리부터 만들고 시작을 했거든요. 1단 사슬뜨기 3코 뜨고 기둥 1코 뜬 다음에 2단은 빼뜨기로 3코 떠가지고 4개 만들어줬어요. 팔다리는 동일합니다. 그리고 노른자 부분 6단 1단 6코 원형뜨기로 한 다음에 12코 18코 늘리거나 주짐없이 7단까지 18코 갔어요. 그 다음에 살짝 살짝 쪼그라들죠. 그래가지고 14코로 줄여준 다음에 11단까지 14코로 줄여주고 12단 12코 13단 6코 해가지고 이 흰자에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그 팔 팔 부분 위치 잡아서 달아주고 다리 부분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달아주고 그리고 눈하고 입 이 이렇게 다이소 자수실 사용해가지고 그 해주긴 했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영 맘에 안 들어 영 별로야.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. 이게 구데타마가 제일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았는데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. 자 다시 만든 구데타마 나와줘요. 쇼 자 구데타마 어떻습니까? 새로 만든 구데타마가 전 더 맘에 들더라고요. 이게 촘촘해야 된다니까요. 촘촘해야 그래서 앉아있는 구데타마로 만들었어요. 그 흰자는 동일하게 리리아주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거 이거는 이 흰자는 해피코튼 을 사용했어요. 이거는 원하시는 흰자로 흰자는 두꺼워도 그렇게 티가 별로 안나거든요. 근데 노른자가 좀 촘촘해야 되겠더라고요. 이 노른자는 다이소 자수실로 사용했고 그 온전한 한 개 한묶음을 이렇게 노란색 실이면 좀 겨자색 실이면 이 한묶음이 싹 다 들어갔거든요. 딱 맞게 들어갔어요. 이게 싹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 한 자루가 들어갔거든요. 한 자루라고 해도 맞나?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구데타마 전 이게 더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. 얘보다는 느낌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? 이게 실이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팔다리는 똑같이 똑같이 사슬 세코 한 다음에 기둥 안코 뜬 다음에 빼뜨기 세코 해가지고 이렇게 팔다리는 동일하고요. 그 흰자는 조금 다른 버전이죠? 흰자도 달라요. 동일하게 3호 사용했고요. 흰자 7코 14코 21코 28코 35코 그리고 빼뜨기를 한번 해줬어요. 그래서 좀 평평하게 빼뜨기 한번 35코 해준 다음에 7단 35코 한 다음에 28코 21코 14코 7코 어? 7코 7코 줄여주고 유튜브 표시를 안했네? 줄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노른자 만들 거거든요. 일단 원형뜨기 아참 여기 노른자 만들 때는 그 다이소 자수시를 사용할 때는 1호를 사용했어요. 코바늘 1호 1호를 사용했고 일단 원형뜨기 6코 12코 18코 24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쭉 12단까지 24코 뜬 다음에 18코 12코 6코 이렇게 줄여줍니다. 그리고 줄여주기 하긴 여기까지 12단까지 만든 다음에 눈하고 입 부분 만드는 게 만드는 게 편하실 거예요. 눈 입 어거지로 만들었고 그리고 팔 부분도 그때 줄여주기 전에 달아주는 게 좋고 그리고 나중에 6코 한 다음에 손마저 솜 채워줘야죠. 솜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해줘요.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고정을 해준 다음에 다리를 달아주는 게 편하십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구데타마 완성 이 버전도 그 누워있는 와식 생활도 그 얇은 실로 했으면 훨씬 더 귀여웠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그 어렵진 않았는데 문제는 음 실 선택이 처음에 잘못돼가지고 살짝 미스 그래서 다시 얇은 실로 하시도록 합니다. 왜냐면 아 크게 만들거면 두꺼운 실도 상관없는데 저처럼 쪼만하게 쪼만하게 하실 분들은 얇은 실을 그 노른자는 얇은 실을 선택하시기 바래요. 다이소 자수실이 찰떡이긴 하더라고요. 색깔도 그렇고 그 구데타마가 너무 노란색 이 제가 이렇게 색연필로 색칠을 하긴 했지만 구데타마가 너무 노란색이 아니에요. 그 조금 진한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그 고데타마를 구데타마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. 다음 인형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. 그 원하시는 캐릭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댓글 남겨주세요. 제발 그럼 여러분 구데타마 인사드릴게요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